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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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지구라는 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아 지구는 은하계 속에 있는 태양계 그 속에서 세 번째 곡성입니다. 지구의 색깔은 초록색이에요. 아 푸른색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하얀 구름들이 덮여있는 아주 아름다운 별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에는 바다와 삶과 들과 호수와 아주 아름다운 지멘간탈을 이루고 있는 호수입니다. 그리고 하얀 많은 식물과 더 많은 동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존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인간들의 숫자는 무려 50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 별을 아시나요? 은하수 건너 건너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내 어린 왕자가 있었어 그리고 하얀 어린 왕자가 있었어 그때의 아플을 이루고 있는 아플을 이루고 있습니다. 넓은 눈물을 이루고 있는 아플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왕자 그대는 아니 내가 얼마나 추운지 어린 왕자 슬퍼하지마 내 손을 꼭 잡아봐 그러니까 말하자면 50억이 생기게 됩니다 그대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깔짝 않고 또 지구를 빠르게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도 많죠 서로 싸우는 게 문제예요 하지만 그대는 또 사랑하는 걸 알고는 게 있습니다 그대는 그 둘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참으로 시원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자 그대는 아니 내가 얼마나 추운지 어린 왕자 슬퍼하지마 내 손을 꼭 잡아봐 여러분이 만약에 여행하실 기회가 있으면 꼭 지구를 한번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구의 진짜 아름다운 어린이들과 아주 보기 좋은다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우주를 돌아가셨다 이 푸른 지구를 보게 되시면 꼭 한번 들려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따뜻하게 여러분을 맞이할 거고 또 여러분에게 지구가 얼마나 넘게 되시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알겠네요 은하수 건너 건너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내 어린 왕자가 있어 아 제가 아는군요 아 저는 사실 한국 땅인 사람인데요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한 사람입니다 다른 저는 지구를 몹시 사랑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뭐냐고요 제가 한국 땅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글자막 제공 및 조용되었습니다